와인 수입업체 나라셀라가 국내 1호 와인 수입 상장사에 도전합니다. 나라셀라는 앞서 증권 신고서만 4차례 정정하는 등 상장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이번 공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와인 업계 최초로 상장 도전에 나선 나라셀라. 오늘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마친 뒤 다음 달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수요 예측을 마쳤어야 했지만 증권 신고서를 4차례 정정하면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앞서 나라셀라는 루이비통과 롯데칠성 등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해 고평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명품 사업과 와인이 아닌 주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라셀라는 비교기업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희망 공모가 밴드는 유지됐고 오히려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결국 증권 신고서를 3차례 추가 정정한 나라셀라. 비교기업은 와인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곳들로 재선정했고 기존 9곳에서 3곳으로 줄였습니다. 당초 2만 2천 원에서 2만 6천 원이었던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나라셀라 측은 와인 관련 기업 최초 상장이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보완해 시장의 눈높이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나라셀라가 새로 산정한 기업 가치가 국내외 유사기업 대비 할인돼 있다는 긍정평가도 나오는 상황. 향후 주세법 개정과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시 외형 성장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공모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